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푸짐한 것 같은데? 홈쇼핑 같아, 홈쇼핑. 이렇게 보니까. 고기를. 두꺼워.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고기가 7. 고기가 3. 여기다가. 후다리를. 후다리를 넣고. 식감이 너무 좋을 것 같아. 아이고. 너무 맛있지 뭐. 당연히 맛있지. 아, 저건 아는 맛이라 좀 보시면. 당연히 맛있지. 근데 후다리랑 같이 먹은 적은 없어서.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여러분께 6개의 힌트판. 오픈! 골라주세요. 기어쓰기 가야 되나? 먼저 우리 초대 손님 두 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건식. 70%. 오, 70%. 저도 한번 더 듣고 싶긴 해요. 70%. 오랜만에. 오답수. 과반수 이상이 확실하게 늘었을 때는 오답수 같이 갔는데. 여기 여기서 확실한 사람이 캐리 정도 있고 나머지는 약간 의심하니까. 오답수에 확 당기지가 않는 거야. 오답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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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답수.